오늘은 나무 이발해주는 날 완전 대박입니다 나리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했구요 위에는 언출이 꽃이랍니다 그리고 쥐똥나무에 지금 이발을 해주고 있구요 철수, 영지철수, 이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란이 꽃이랍니다 이쪽에는 주먹나무 자체에 심어놓은거구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로, 이쪽이로, 접시꽃, 의숭아도 많이 많이 심어놔가지고 살짝살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호방을 넝툴타고 뚱뚱뚱뚱 열리기 시작했구요 이쪽은 소나무서부터, 루드베키아서부터 하우스에 꽃을 심어놓은건 아주아주 잘되어 가고 있답니다 내가 영상 찍으면서, 이발해주는거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떻게 되시나, 구경을 못하보실까요? 여기가, 노지구 né... 베icating단이 Kriege 이거랭이 전이구여 도대기실이 필요한거랍니다 흠... 그러면은 처음으로 예능하는 음식을 지어 types 빗자루 갖고 왔어 털어낼까요? 네 그런거는 제가 잘해요 그런거는 잘해요 빗자루 갖고 와서 나무로 툭툭툭 털어내는거는 잘한답니다 와 신기 와 고도의 지시리 필요한 쥐떡나무 쫙 이렇게 이발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위에는 이발했구요 밑에 쭉 내려가면서 와 신기 루즈베키아 꽃도 구경하세요 언치리꽃서부터 나으리꽃서부터 요기 이제 싹 지금 다듬는 중인데요 요렇게 요쪽에 흔적이랍니다 쥐떡나무 그리고 요기 위에 보이는거는 무궁화꽃이구요 쫙 내가 쭉 요기 우리집 조경은 직접 신랑이 하는거랍니다 꽃들 구경하면서 엄청도 예뻐요 범부채꽃이 예쁘게 예쁘게 요렇게 피어있구요 온갖 야생화꽃들이 빨간거는 기생초뿌이구요 범부채가 요즘은 엄청도 많이 피어있답니다 요기에 쥐떡나무에 딱 요렇게 와 우리신랑이 다 우리집 조경은 해주는거랍니다 요기에 딱 요기도 예쁘게 쫙쫙쫙쫙 조경을 해였습니다 요렇게 찍다보면 5분 영상이로다가 와 되게 되네요 요기도 딱 이쁘게 요렇게 다듬어줬습니다 엄청도 봄되면은 철쫙고 한상의 천상의 하원이랍니다 예쁘죠 5분 영상이로 요렇게 찍어두니까 요거 시간날때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나비천국이다 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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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직접 키워놓은 꽃이에요 예쁘죠 철컥 영상 찍어 찍으면서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5분 영상 만들어놓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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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영상 찍었습니다 나무 조경 이발에 주는 날에 어떻게 어때 zach 택 택 하 러 representative 감사합니다.